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있는 한기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다름이 아니고 수도권 주변의 군사 시설 훈련장 부대 부지 이런 곳들을 아파트를 짓는다는 내용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의 성명서를 보고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목은 제가 문재인 정부 수도권 집값은 못 잡고 애꿎은 군만 잡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주택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지역으로 태능 골프장 수도방위사령부 예하의 보급부대나 사격장 예비군 훈련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심한 유감의 우려를 표명합니다 태능은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몇 안 되는 녹지 지역으로 태능 골프장 역시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사실상의 그랜벨트 지역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자 도시의 삶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아울러 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 예비군 훈련장은 1년 365일 가동되는 훈련장으로 대체 부지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곳의 훈련장을 새로 마련해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여론 호도용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안보마저 유협으로 몰고 있는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는 보존한다면서 군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이율배반에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태능 골프장 개발에 반대 입장을 보인 국방부가 단 4일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의 신뢰만 깎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특히 태능 골프장은 육군사관학교 부지로 골프장의 아파트 건립은 결국은 결국은 육군사관학교를 이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짙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각종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때 국방 영역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군을 동네 북신세로 전락시킨 상황에서 이번에도 또다시 만만한 군만 건드려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군을 희생시키고 붕괴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